오늘은 이어서 특별 방송 김프로의 특별 방송 이어져 있습니다.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이 오늘 언제 발표됐죠 오늘 아침에 손경기에서 안 했어요 그거 발표되기 직전이구나 그렇기도 하고 매년 이맘때 발표 매년 12월 그래서 매년에 우리나라 gdp 성장률 어떻게 볼 건지 아마 뉴스로 다뤄진 것 같던데 뭔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꽤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지표에 대한 평가 또 내년에 경제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건 대부분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싹 걷어 치우고 경제정책의 방향 중에서 우리 투자의 관점에서 좀 염두에 두실 거 몇 개를 발췌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예년하고 비슷한 기조인 건 사실인데 특별히 이번 정부 들여서 좀 강조가 됐던 소득분배라든지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뉘앙스는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이걸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혁신 동력을 강화해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경제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런 류의 방점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2020년 경제정책 방향 과제가 대체로 1 플러스 4 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개념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1이 뭐냐면 경제 상황 돌파예요. 그리고 4가 첫 번째가 혁신 동력 강화고 두 번째가 경제 체질 개선이고 그다음에 포용 기반 확충이고 네 번째가 미래 손재 대응인데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에서 말씀드릴 건 경제 상황 돌파에서 몇 가지 그리고 혁신 동력 강화에서 과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써서라도 혹은 여러 가지 법 제도를 바꿔서 무언가를 바꿔줄 것인가 이거를 이렇게 알아보면 내년에 투자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정부 돈이 어떤 방향으로 풀릴 건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1 플러스 4 중에 가장 큰 방점이 경제 상황 돌파에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 경제팀에서 녹록치 않다 이런 상황 인식이 있다는 거고 돌파라는 표현 자체가 잘 안 쓰는 용어죠. 뭔가 앞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경제 상황 돌파의 첫 번째 실행 방안으로서 아젠다가 나온 게 투자 활성화에 총력 매진한다. 굉장히 강한 단어들을 쓰죠. 돌파 총력 매진. 저 위에서는 천마 운동할 때 쓰는 용어. 1시간 정도 전에 이 계획을 총괄해서 입안한 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어쨌든 투자 활성의 총력 매진인데 이게 민간 민자 공공 3대 분야 투자에 내년에만 100조 원을 목표로 해서 발굴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업에 주로 대기업이겠죠.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25조 원 수준으로 발굴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사실 재정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기계획에 있던 것들은 좀 독려해서 빨리 하는 걸로 하고 망설이는 건 좀 독려한다 이런 것 같고요. 민자 사업을 15조 원 수준으로 집행 발굴하고 역시 공공기관 투자를 60조 원으로 확대를 하는데 이게 19년도 계획에 55조 원인데 20년에는 60조 원으로 한 5조 원 더 늘리겠다 이런 거고요. 정부가 직접 늘리는 건 5조 원 나머지 95조 원은 민간을 설득하거나 분위기를 조성해서 전반적으로 늘리는 거 기준으로는 민간 이런 거 다 합쳐서 보면 발굴하는 거니까 사실은 전반적으로 한 10조에서 15조 원 정도 늘어나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100조 원이라는 게 집행되는 거 전체적으로. 민간 공공 확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민간 투자를 정부에서 뭐라 하냐 그런데 이제 법 제도로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투자세액공제 일몰이라든지 이런 거 2년 연장하고 투자세액공제율 같은 것들을 한시적으로 한 1년 2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켜서 상향 조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민간에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보이는 게 이제 경제상황 돌파에 국내 소비나 관광중심의 내수진작책들을 좀 내겠다라는 건데 눈에 띄는 건 자동차 관련 개별 소비세 인하하겠다는 겁니다. 10년 이상 노후차 신차로 교차할 때 개소세 인하해 주는데 경유차로 바꿀 때는 안 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좀 눈에 띄고요. 이게 그동안 했다가 또 끝났다가 다시 하고 이래 왔던 정책이죠. 그리고 일단 6월 30일까지만 합니다. 6개월 동안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텐데 3k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k가 뭐냐면 컨텐츠 뷰티 아니 3k가 이제 k컨텐츠 k뷰티 k푸드 한류인데 이 중에서도 보니까 k뷰티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뉴스플로우 중에 우리 개별 뷰티 업체들 화장품 이런 벤처기업성들이 글로벌 뷰티 업체에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린 거 뉴스플로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자극받은 것 같아서 보니까 k뷰티를 좀 적극적으로 밀어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라는 게 또 아젠다가 있는데 soc 투자를 23.2조 원을 하는데 이게 2019년도에 비해서 보면 3.5조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건설 경기도 좀 활성화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수도권에 30만 호 주거복지 로드맵으로 105.2만 호 이게 원래 계획인데 20년 중에 어쨌든 8.2만 호를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역시 k-pop k뷰티 이런 거 계속 활성화한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라는 아젠다도 있는데 이게 뭐가 있냐면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 집행하겠다. 이게 19년도 상반기 목표가 61% 재정 조기 집행인데 20년도에는 62%로 늘린다라는 것도 있고요. 5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 이런 건데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부동산입니다.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이런 게 있는데 과연 경기 살리려는 정책하고 건설 경기 살리려는 정책하고 부동산 근절 투기 근절 대책이 어떻게 조화의 일을 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대충 경제상황 돌파에 대한 아젠다인데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4대 정책 방향 중에서 혁신 동력 강화예요. 그런데 이 혁신 동력 강화의 가장 첫 줄에 있는 게 dna 확산 및 포스트 반도체 육성한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dna가 뭐냐면 그냥 우리가 dna 검사할 때 그 dna가 아니고 데이터 네트워크 또 하나 a가 ai예요.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데이터 쪽에서 보면 금융이나 바이오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사회간접자본의 일환인 데이터를 정부의 데이터 또 민간의 데이터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산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시정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거 개정안 계류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 빨리 입법화해서 데이터 활용한 어떤 산업 생태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돈도 쓰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반도체 육성 중에 뭐가 있냐면 빅3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바이오 미래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예요.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는 차세대 진흥형 반도체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 원 투자하고 시스템 반도체 상생펀드를 또 따로 1천억을 만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고요. 바이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또 k뷰티가 나와요. 그래서 k뷰티라는 게 여러 가지 항목에서 나오니까 화장품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산업촉진책 이런 것들도 아마 후속으로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래차에 대해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했던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크게 돈을 쓰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주력산업 및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 조기 확보인데 제가 아침에 조금 말씀드린 것 중에 소재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낸다 이런데 여기 보니까 6대 분야 100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조기에 확보하는데 그 6대 분야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만 소재 일본의 어떤 수출 규제 이런 거 당하니까 여기에 좀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역시 첫 번째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금속 기초화학 이 6개 분야의 100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서 공급의 안정성을 조기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핵심 원천 기술 확보하는데 매년 2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마 7월 8월에 일본하고 무역 분쟁 수출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몇몇 소재 기업들이 많이 올랐다가 한일 관계가 다시 조금 협상 국면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물론 테마성을 오른 것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그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관계없이 열심히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기업을 좀 압박 뭐라고 할까요 뭐 좀 해서 대기업들이 상생하면서 중소기업의 부품 소재 장비 업체 좀 밀어줘라 이런 무형의 지원들까지도 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1 플러스 4 중에 혁신 동력 강화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어떻게 dna 뭐죠 데이터 데이터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5g입니다. 그리고 ai 그리고 포스트 반도체 중에 빅3라고 했던 미래차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또 하나 뭐였죠 바이오였나요 뭐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이쪽에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 이런 게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될 산업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데이터 3법 만드는 건 이건 정부가 해줘야 되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줘야 되니까 이건 정부 분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자꾸 서비스도 만들고 해서 확산이 돼야만 또 가능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독려하면서 이제 법적인 거 그리고 금융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아까 뭐 천억짜리 펀드를 만든다든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바이오 미래차 시스템이 빅3군요. 제대로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특별중점관리과제라고 해서 활력 및 포용 8대 핵심과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공무원분들은 이런 용어 참 좋아하네. 그렇죠. 8대 4대 1뿌라스 4. 그런데 뭐 이렇게 자료 만들다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냥 자료는 자료로서 받아들이긴 하는데 보니까 대부분의 모든 산업이 다 우리 주력산업들 고민하던 건 다 담겨 있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몇 가지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정책 방향에도 반복되고 특별중점관리과제에도 반복되는 게 뭐냐면 데이터예요. 데이터 경제 본격화 그리고 또 하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산업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붓고 또 생태강을 해서 법 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일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정책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보니까 유난히 눈에 많이 띄는 게 세 가지만 꼽으라면 데이터고 그리고 소부장이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k뷰티더라. 그런 용어들이 제일 많이 눈에 띄더라 이런 겁니다. 포용기반 확충이라고 하는 건 서민보호겠죠. 그거 이제 포용기반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조금 많이 용어변경이 있었던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런 건데 사실은 포용기반 확충의 4대 정책 방향이 있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상황 돌파 혁신 동력 강화 이런 거에 비하면 조금 후순위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조금 덜해진 거 아닌가. 훨씬 더 하고 예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것하고도 많이 비슷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활력포용 8대 핵심 과제 중에도 8대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부터 있는 거 아니니 투자 100조 원 하겠다. 그리고 관공 내수 소비 진작한다. 데이터 경제 본격화한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한다. 신사업 사회적 조정 및 메커니즘 하고 나서 뭐가 있냐면 청년 여성 40대 등의 일자리 지원 그다음에 노인빈곤 해소. 자영업자 경영 여건 개선 이렇게 나오니까 8대 중에 사실 포용에 관련된 거는 5 6 7 8 그중에서도 6 7 8 정도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경기 반등 성장 잠재력 재고를 위한 경제 상황 돌파와 혁신 동력 강화에 여전히 방점이 있다 이런 거죠. 시간이 대충 돼가는군요. 딱 맞춰야 될 시간이 7시 20분 인가요 우리가 7시 반에 녹음이 있어요. 아하 그래서 저희가 이거 뭐 이 경제 전망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쭉 보면 늘 발표되는 게 거기서 거기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두 번 쭉 짚어서 요지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경제 정책 방향이 매냥 비슷한 용어들 나열하고 공무원들 하는 일이 그렇지 그런데 실제로 저는 매년 이맘때 이 정책 방향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보는 편인데 실제로 키워드가 많이 반복되거나 그리고 우선순위의 방점이 있는 것들은 뭔가 빨리 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이게 그 권역에 들어갔었나 안 들어갔었나 한 번 이렇게 필터링하면서 걸러내는 데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여러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퇴근길 페이지 2 2020 경제 정책 방향 주요 내용까지 특집 방송 별책 브로그로 방송해드렸고요. 우연히 또 말씀드렸지만 7시 30분부터 밥 먹고 와야 되는데. 김밥 사놨어요. 얼른 밥 먹고 또 7시 30분에. 그럼 저희는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2019년 12월 19일. 59일 퇴근길 페이지 2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안 정책을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요? 1096년 10일 1부